야 진 없는데? 어떤데? 잠시만, 트린다미오? 저렇게 점화 들고 왔을 것 같긴 했어? 점화 트린다미오는 살짝 빡세긴 한데 아 미드 트린일 수도 있겠네? 그런일이 없네? 조졌다 이거 아우 야 이거 처음부터 너무 신나게 맞았는데? 근데? 쩝쩝 야 자크가 여기서 튀어나왔네 야 이거 큰일났다 와 치감 칼? 와 빡센데? 와 빡센데? 와 빡센데? 나 신발이긴 한데 이거 처음에 자크 갱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려버리네 오오오 큰일났네 크 제발 어휴 다행이다 아이 저많은 에바지 왠지 약간 탱피들로 가야될 것 같아요 근데 탱커로 가면 제 사이즈 플린 막을 수 있나 나 죽으면서 잡는 거면은 이길까 바텀 이기잖아 그럼 됐지 유성 어휴 다행이다 확실히 치감을 올리긴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때릴만 하네 말도 안나오 아 야 공포가 막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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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아 어떤데 너 나 안 막으면서 타워 때려봐 아 잠깐만 확실히 트린다라도 빡세긴 하네 나도 바로 막아준 거였는데 아이고 오래 버티긴 했는데 아쉽네 야 진 없는데? 어떤데 뭐 돼? 나이스 아 어차피 벨벳이 살아나잖아 아 어차피 벨벳이 살아나잖아 야 핏을 담당하니 좋아요 육류층이라서 끝나겠는데? 탱커로 간 건 신의 한 수였다 딜도 생각보다 잘 나왔네 아 어차피 벨벳이 살아나? 아 어차피 벨벳이 살아나? 아 어차피 벨벳이 살아나? 아 어차피 벨벳이 살아나? 아 어차피 벨벳이 살아나?